스웨덴의 5월은 온통 봄기운으로 가득하다. 선생님과 학생들을 자꾸 밖으로 나오라 유혹하는 노란 민들레 들판이 드넓게 펼쳐진 이곳엔 스웨덴에서도 아주 특별한 곳으로 손꼽히는 학교가 있다.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 색깔이 다른 잎을 풍성하게 얹고 있는 나무가 학교 상징인 이 학교에는 학교 안에 6개의 또 다른 작은 학교가 있다. 그 학교들은 각각 초록, 노랑, 분홍 등 색깔별로 나눠지는데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 160명. 나이에 상관없이 한반 친구처럼 모여서 장소, 시간, 학년 구분 없이 공부한다. 학교 안에 작은 학교, 수업의 경계와 틀을 낀 무학년제 교육 실험. 교사들 스스로 읽어낸 혁신교육의 요람, 푸트룸 스콜라에서 미래의 학교 모습을 본다. 스웨덴 출신의 골프여제 소렌스탄의 고향집이 있는 마을.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철이른 물놀이로 부산을 떠는 학생들 때문에 시끄러워졌다. 스웨덴의 5월은 초봄. 수영을 하기엔 아직은 이른 시기. 보는 이들에게도 추위가 느껴질 정도인데 짓꽂은 장난꾼들에게 이 정도 추위쯤이야 문제도 아니다.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기면서 겨운에 부족했던 햇볕을 받아들이기에 바쁘다. 단체 야영으로 온 학생들은 푸트룸 학교의 졸업반 학생들. 올해 졸업생 80명 중 1차로 40명이 1박 2일간 캠프를 왔다. 스웨덴의 국민 간식은 구디스도 잊지 않고 챙겨왔다. 학생들에게 오늘 야영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다. 정규 수업시간의 연장이다. 하지만 교실 수업처럼 긴장되지는 않는지 마냥 즐거워만 보였다. 야영 기간 중에는 요리도 학생들이 직접 한다. 스웨덴은 현실 문제 해결에 바탕을 둔 실용주의 교육을 중시하는 나라. 처음엔 실수하고 어설프더라도 직접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친다. 자연을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야영은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여가활동. 푸트룸 학교에서 캠핑으로 졸업여행을 대신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스웨덴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숲힌 나라. 그래서 온 국토에 알레멘슬렛댐이라는 공동접근권이 허용된다. 알레멘슬렛댐은 사유지라고 해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규칙만 잘 지키면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야영을 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다. 자, 일어날 수는 뿐만 아니라 자연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삶의 삶의 삶을 지키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삶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지키는 사람과 들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인간에 타는 여행을 지키지 않습니다. 삶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스웨덴의 학교에서는 기초학교 6학년인 12살 때부터 자연을 누릴 권리와 함께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오늘 같은 야영활동을 통해서 평가하는데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하이킹과 걷기, 캠핑까지의 모든 과정이 평가 대상이다. 지금은 저녁 8시. 백야가 시작된 스웨덴에서는 아직 초저녁이다. 학생들의 활동도 해가 지기 시작하는 10시까지 계속됐다. 학생들의 학생들은 무엇을 운이 다녀오는지? 그렇군요. 어떻게 기초한책으로 인사합니다. 공유 innoc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에서 했군요. 그는 속 속에 추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푸트름학교 야영활동의 원칙은 모든 것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것. 휴대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